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이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숫자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일격을 가한 오늘 아침에 신문들은 치명상이라는 말을 많이 썼더라고요 치명상 이재명은 치명상을 입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 사실상의 탄핵을 당했다 이런 말도 썼고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저하고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면 큰일 나겠다 자 이걸 빨리 수습을 하고 정신 차리고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자 이런 논의를 긴급 의총이라도 열어서 활발하게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맨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구야 이겁니다 꼭 더불어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신문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뭔가 긴급하게 고쳐야 될 일 수선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 야 이거 빨리 아는 사람 모여 자 이거 해결하고 나가자 이거 하기 전에 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누가 물 먹었어 누가 졌어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른바 색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색출론 저쪽에 표 던진 사람 누구야 가결에 표 던진 사람 누구야 기권 무효표 누구야 더불어민주당이 누구야 찾아내 빨리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망가지는 거죠 그거 하다가 쪼개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살생부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주로 비명계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거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생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내쫓거나 다음 때 절대 공천을 주지 말거나 문자 폭탄을 날리거나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한 살생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른 몇 명쯤 색출론 그러면 친명계 쪽에서는 색출론을 하면 비명계 쪽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퇴론 사퇴 이제 이재명의 정치적 유효기간은 끝났다 오늘 내일 언제가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사퇴를 해야 될 때가 드디어 왔다 이재명을 위한 연극은 끝났다 한바탕 그의 사흘을 넘길 수 없는 그 남가지몽은 끝났으니 이제 무대에서 내려오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 말입니다 연극은 끝났다 이재명을 위한 화려했던 연극은 지난 6개월로 끝나버렸다 그래서 사퇴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살생부가 나오기 시작하면 당연히 분당론이 나옵니다 당 쪼개자 이때 나오는 말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네가 떠나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떠나 네가 떠나 하와이 네가 가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카메라 마이크 앞에서는 뭐 그럴듯한 점잖은 명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 저녁에 소주 한잔 먹고 나누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고 그것보다 험한 얘기가 오갑니다 네가 나가지 왜 내가 나가 누구 좋으라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게 분당론입니다 내가 절이야 네가 중이고 네가 떠나 그러면서 색깔론 사퇴론 분당론은 있는데 책임지는 책임론은 없습니다 나중에 뭐 무슨 보고서 백서 이런 거 나와가지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총선 가까이 돼서 그런 보고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책임론은 없습니다 색출론을 펼치면서 오늘 아침 분위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친명계 쪽에서 비명계 쪽에서 비명계 쪽을 향해서 너희들 아무리 봐도 조직범죄 같은데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가결표를 던진다든지 무효표를 던진다든지 하면 서른 몇 표가 나올 리가 있니 어제 비밀의 사발통문 돌린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색출론이 극단화 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희희낙낙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뭇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이재명 어드벤티지였거든요 이재명의 리스크는 국민의힘에는 야당 복이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재명이 치명상을 입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에 여러 갈래 중에 하나 중요한 갈래가 있는데 어차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이재명 없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재명 없는 총선 이번 일로 그건 확실해졌다 내년 총선에 이재명이 지휘봉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은 무엇으로 총선 치르지? 이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계속해서 국민들 눈살을 찌푸려게 하는 그런 분란을 일으키는 요소로 남아 있어야 그걸 딛고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그 디딤돌이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이 있는 총선 전략을 지금까지 세워왔다면 이제 오늘부로 이재명이 없는 총선 플랜 b 이것을 더 진지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실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표결 결과를 어떻게 논평을 했을까? 공식 논평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를 지켜냈답니다 참 공허하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동원이 됐는데 이제 그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시간쯤에도 친명계, 비명계 자기네들끼리 이리저리 모이고 회의하고 사발통문 돌리고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비명계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리적 탄핵이다 내년 총선을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치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친명계 쪽에서는 당을 같이 하기 어렵다 차라리 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또 그 반대쪽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내가 나가 니들이 나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대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굉장히 큰 충격이다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당 대표에 대해 호소했는데도 여당과 보조를 맞추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같이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찢어져 있고 싶다 이런 뜻이죠 분당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느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절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당신들이 대표 등에 칼을 꽂아 당을 나가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민영배 의원 무소속 민영배 의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무효표 사진을 첨부하면서 무효표를 만든 그 의원은 제 발로 걸어나가 집으로 향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좀 차분해진 그런 목소리의 분석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런 반란표의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일까 이런 건데요 정성호 의원이 했다는 말 때문에 크게 삐진 비명계 의원들이 갑자기 반란표로 몰렸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건 믿을 게 못 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이재명과 내가 공동 운명체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알게 모르게 퍼져 있었던 겁니다 지금 몇 달째입니까 사법 리스크가 이게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정성호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다고 해서 거기에 좌우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 그렇다면 지금 무슨 일이 근본적으로는 벌어진 것일까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달리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매우 민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야만 자신들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만 자신들은 이제 가망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직결돼 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는 이재명이 사느냐 죽느냐가 내가 사느냐 죽느냐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을 살리려고 내가 거기에 뛰어들었다가는 이재명을 살리기는 커녕 이재명 다 같이 죽겠구나 이재명도 죽고 나도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재명의 생과 사 그건 이재명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제는 나의 생과 사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원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기 때문에 그런 의원들이 반란표의 주축이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 관계자들 이런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당장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다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재명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그 어마어마한 그런 곤욕을 치르고 첫 번째 제1라운드가 지나갔을 뿐인데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제1라운드는 쓰나미도 아니고 그건 파도였다면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그건 뭐냐 대장동 유래신도시 성남FC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겁니다 불구속 기소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또 한 번 이제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당헌 80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 이게 당헌 80조 제1항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재명 부정부패 혐의잖아요 대장동 특혜 12 유래신도시 특혜 12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 전부 다 부정부패네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면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거야 정치 탄압이라고 좀 비벼볼 언덕이 있는 건데요 제3자 뇌물인데 배임 특혜 뭐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기소가 되면은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기소가 되면 3월 초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기소 불구석 기소 그러면 그게 이제 제2라운드 쓰나미 세 번째는 뭐냐 기소가 되면 뭐가 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공소장이 있습니다 공소장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검찰이 넘기는 공소장 이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공개하도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이 세 번째 쓰나미쯤 됩니다 거기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부정부패의 혐의가 아주 낱낱이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공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 번째 쓰나미 네 번째 쓰나미는 뭐냐 쌍방울과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아 이거 이게 제일 큰 쓰나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 토지 용도를 네 단계나 점프해서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것이죠 지금 쓰나미가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쭉 줄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